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슴 따뜻한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저 예인이도 가족 중에 가족, 배텐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달려왔는데요. F호소인 배성재 DJ와는 다른 진짜 극 F의 따뜻하고 포근하고 핵공감들이는 진행 그러면서도 은근 파격적인 반전 토크로 고향 가는 길 심심하지 않게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좋은 노래와 푸짐한 먹거리 선물은 덤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명절 분위기 한껏 내면서 진짜 라디오 같은 설 특집 생방송 앵디와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설 특집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 카타르로 출장가 있는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설 특집 생방송 DJ를 맡은 러블리즈 정예인입니다. 첫 곡은 싸이 뜨거운 안녕이었습니다. 설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다들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집에서 열심히 청소를 하다가 왔습니다. 뭔가 연휴에 서울에 혼자 있다 보니까 딱히 할 일도 없고 근데 뭔가 집에 이렇게 설거지나 분리수거를 미쳐버리지 못한 것들이 모여져 있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청소하다가 이렇게 라디오 하러 왔습니다. 이번 한 주 정예인의 텐으로 여러 게스트들과 다양한 코너를 경험해봤는데요. 마지막 생방송은 이렇게 설 특집으로 게스트 없이 온전히 제 목소리로만 채워가야 하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편하기도 한데요.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재밌는 문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생방송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의 본래 DJ 이름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 문자 참여 코너와 소소한 더잡 퀴즈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각 코너마다 먹거리 선물도 푸짐하게 쏘니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채팅창 말고 문자로 참여하셔야 선물 드리니까 부지런히 참여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6070님 매일 저희가 내려가다 시부모님이 올라오셔서 아이 봐주셔서 남편과 데이트했어요. 서울에 차도 없고 너무 행복해요. 우와 진짜 남편분과 엄청 오랜만에 데이트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다 지방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서울에 정말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뭔가 되게 저는 매 명절마다 텅텅 빈 서울을 보면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남편분과 조용히 행복한 데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광현님. 중국에 사는 사촌이 설날이라 한국 와서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하고 집에 왔네요.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명절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저도 자주 집에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가끔 할머니 댁에 가면 정말 초등학생이었던 사촌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어 있고 성인이 되어 있고 막 부끄러워서 저한테 인사를 원래 누나 안녕 하던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변성기운 목소리로 하면 기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즐거운 명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7414님. 고향 내려와서 시내버스 타고 집에 가는 중인데 베텐 예인씨 목소리가 들리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올 한해 건강 건강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윤경님. 저는 오늘 시댁에서 음식하고 이제 자유의 시간을 누려봅니다. 누워서 라디오 듣고 있으니 세상 행복합니다. 와 진짜 너무 꿀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제가 그 자유의 시간 행복이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즐겁게 라디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정혜인의 프리선언이었고요. 본 코너 시작하기 전에 명절 연휴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볼게요. 코너 제목처럼 문자 보내주시고 소개되면 소개된 분들 모두에게 먹거리 선물을 쏩니다용. 바로 커피 도넛 세트 쿠폰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최고의 문자에는 무려,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챙겨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SBS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은 피부 건강 한 통으로 우루어스 올 인원 불법 사학금융에 속지 마세요. 안전한 서민금융 먼저 기억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합니다. 그럼 함께할 오늘의 문자 주제를 드릴게요. 문자 주제는 푸른 용의 해 2024년 보고 싶은 뉴스 속보 헤드라인인데요. 예를 들면 속보 대한민국 물가 안정 이뤘다. 국민들 미소 가득 속보 파리 올림픽에서 축구 금메달 아시안컵에 한 풀었다. 혹은 뭐 속보 2024년 솔로들을 위한 솔로 위로금 지급 모태솔로에게는 위로금 2배 어떤 기준이죠? 뭐 이런 식으로 용의 해를 맞아 보고 싶은 뉴스 속보 헤드라인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는 꼭 문자로 해주시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입니다. 소개되기만 해도 커피 도넛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올 건데요. 노래 듣기 전에는 설날 더잡 퀴즈를 내드릴게요. 자 문제 나갑니다. 2006년 설날 당일인 1월 29일에는 홍콩 스타디움에서 홍콩 칼스버그컵 축구 국대 경기가 열렸는데요. 한국 대 크로아티아의 경기에서 전반 김동진 선수의 첫 골에 이어 후반 이 선수의 쐐기골로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승리하며 국민들에게는 설날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후반에 골을 넣은 이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빠르게 검색해서 정답 찾아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커피 도넛 세트 보내드립니다. 그럼 아이웨 러브 민스 올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기 전에 제가 설날 관련 더잡 퀴즈쇼 내드렸죠. 2006년 설날에 열린 홍콩 칼스버그컵 크로아티아전에서 후반에 골을 넣은 선수 이름을 맞히는 문제였는데요. 다들 정답 아시나요? 정답은 이천수 선수였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께 선물 커피 도넛 쿠폰 보내드릴게요. 정답자 발표할게요. 7333님 7282님 5698님 6682님 이명훈님 축하드립니다.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주제의 문자 코너 푸른 용의 해 2024년에 보고 싶은 뉴스 속보 헤드라인 문자를 소개해볼까요?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8890님 속보 파리올림픽 배성재 중계로 배성재의 텐 대타 DJ 정의인으로 확정 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도 또 DJ 정말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정말 염원하는 속보입니다. 1362님 속보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 연봉 10% 인상 제발 바람입니다. 이번에 50%나 깎였거든요. 저는 사실 그 연봉이랄 게 없는 프리랜서지만 저의 몸값도 10% 인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이팅 해봐요. 0421님 속보 러블리즈 10주년 전국투어 콘서트 러블리너스 기쁨의 환호성 우와 그 10주년이 저희가 올해가 10주년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작년에 9주년이었으니까 정말 러블리즈 멤버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콘서트 하자 10주년 때 뭔가 할 수 있다면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지수 언니랑 같이 라디오를 했는데 그날도 지수 언니가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노력해 볼게요. 5430님 속보 10년 근속 근무자 1년 안식년 의무화 아 진짜 명절 끝나고 회사 가기 싫어요. 와 그쵸 10년이나 그 한 회사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셨으면 1년이나 의무화 아 이거 조금 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냥 바람이 있니까 이 속보는 그쵸 저도 어 저는 10년간 한 회사에 있어 본 적이 없네요. 회사로 옮겼기 때문에 그 지금 있는 회사에서 제가 만약에 10년 있는다면 저도 한번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2138님 속보 대한민국 대법원 명절 잔소리 처벌법 재정 코앞으로 아 너무 웃기다 명절 때마다 범해지는 친척들의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잔소리에 해방되나? 아 그쵸 대부분 이제 나이가 뭐 30대 초중반 되시는 분들은 다 명절에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연애하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아이는 언제 갔니 요런 것들이 사실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너무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걸 알지만 요런 속보도 참 재미있네요. 코앞으로 뭐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나 봐요. 이분도 그쵸 코앞으로 뭐 희망적인 이야기죠. 6070님 속보 육아휴직 연장되다 아이 초등학생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는데 더 같이 있어주고 싶어요.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네요. 아 맞아요. 뭔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들이 아이들한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출산을 한 뭔가 어머님들도 그렇고 그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뭔가 조금 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길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네요. 3765님 속보 대한민국 전 국민 1인 1주택 행복한 대한민국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다 와 1인 1주택 다 자기 집이겠죠? 어쨌든 다들 집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택이 내 거면 좋겠네요. 아 정말 저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뭔가 지금은 그 집 사기가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제 집이 없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저도 참 제 집을 마련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9890님 속보 설날 띄운 설을 단번에 뺄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뜯고 씹고 먹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 그쵸 뭐 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는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그 맛있게 먹으면은 많이 먹게 되고 다음에 또 먹게 되고 자꾸 생각나고 점점 이렇게 살이 찌는 일들이 생겼던 것 같은데 정말 단번에 뺄 수 있는 신약 뭔가 몸에 안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면 바로 구매하고 싶네요. 2892님 속보 커플 공개적인 장소에서 애정행각시 벌금형 커플들 제발 꽁냥 꽁냥거릴 거면 둘만 있을 때 꽁냥거려요. 배 아프니까 이분은 베텐러이신가 봐요. 모태솔로 그쵸 뭐 커플분들 꽁냥거리는 거 네 저는 보기 좋던데 뭔가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너무 딥한 스킨십을 하는 거는 조금 눈살을 찌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귀엽게 손을 잡고 서로의 귀여워하는 그런 커플들을 보면 저는 진짜 너무 귀엽고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노래 들으면서 2부에서 만날게요. 원더걸스 Like This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 스페셜 DJ 앵디 정예인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설 특집 문자 보내면 선물 드려요 문자 소개 코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푸른 용의해 2024년에 보고싶은 뉴스 속보 헤드라인 문자 한번 더 소개해볼까요? 7593님 속보 배성재 대한축구협회 협회장 당선 진천 선수촌에서 점심 먹고 싶다고 먹보다운 소감 밝혀 먹보다운 소감 밝혀 이 말이 너무 귀여운데요? 그쵸 성재 DJ님이 잘 먹죠 근데 저는 사실 한 번도 배디랑 식사를 하면서 배디가 잘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오빠가 먹보 시절에는 제가 배텐을 안 하고 있었고 제가 배텐 가족이 됐을 때는 이미 배디가 살을 너무 많이 빼서 먹보다운 어떤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콜라도 안 먹던 시절에 제가 배디와 식사를 하기 시작해서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지만 정말 있을 법한 속보인 것 같습니다. 5287님 속보 카타르로간 배성재 살 1.500초 아무래도 한 한 달 반 정도 뒤에 실제 속보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4424님 속보 모쏠 금지법 제정 40대부터 우선 적용 조혜정 긴장반 기대반 하하하하 아이 왜 그러십니까 우리 혜정언니는 모쏠이 아 아 아닙니다. 모쏠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1003님 속보 주 2일 근무 법제화 와 주 2일 근무 이거는 너무 그 그 양스럽지 않나요? 어 일주일 중에 이틀만 일하면은 어 그럼 뭔가 대한민국의 어떤 이 발전 속도가 느려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몸은 편하겠죠. 천생연부님 속보 탈모인을 위한 머리나는 신약 발견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자라서 미용실 대박 없나요? 머리카락이 나는 약이? 약간 그냥 촉진제 같은 것만 있는 건가? 어 저는 아직 탈모 고민이 없는 나이라 잘 모르겠지만 요런게 나오면은 이제 배디도 먹을 나이고 이제 어제 만났던 종범 작가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7564님 속보 러블리즈 정예인 혼혈이라고 밝혀져 사람 반 천사 반 예 넘어가겠습니다. 5028님 속보 전국의 솔로 남녀들에게 서로의 이상형을 찾아 매칭해주는 디지털 기계가 개발됨 저도 솔로 탈출을 하고 싶어요. 아 이상형을 찾아주는 매칭 디지털 기계 어 뭔가 굉장히 어 멋진 기계가 될 것 같은데 어 뭐 매칭해준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뭔가 본인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뭔가 매칭이라도 이렇게 되면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기계일 것 같아요. 1284님 속보 영화 스포하면 벌금 천만원 확정 이젠 스포 금지 와 벌금 천만원 저는 그러면은 제가 번 돈을 다 여기 벌금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영화 얘기를 하다가 스포하는 일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쵸 스포하면 안되죠.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와서 또 할 건데 퀴즈 먼저 한번 또 나가볼게요. 자 문제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날 노래 까치 까치 설날은 이 노래 제목은 설날인데요. 지금부터 설날 노래의 일부를 들려드릴 테니까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그럼 노래 들려주세요. 노래 듣기 전에 내드린 설날 더잡 퀴즈 설날 노래의 2절 가사 아버지와 어머니 뭐뭐 내시고에서 뭐뭐에 들어갈 단어 정답은 호사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발표할게요. 8564님 제인님 0688님 삐돌이님 명은지님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선물 커피 두넛 쿠폰 보내드릴게요. 호사는 호화롭게 사치함 호화롭게 멋을 내셨다는 의미인데요. 아 그쵸 어머님 아버님 호화내시고 어렵네요. 저는 요 뒤까지는 사실 가사를 몰랐는데 맞추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럼 주제 문자 코너 계속 가볼게요. 푸른 용의 해 2024년에 보고 싶은 뉴스 속보 헤드라인 문자 한번 소개해볼까요? 0156님 속보 세계 1위 환경공화국 대한민국 선정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아버지 너무 고생하시는데 우리 모두 재활용 잘합시다. 아 너무 중요하죠. 사실 재활용 길거리에 쓰레기도 버리면 안되고 재활용도 잘 해야 하고 최근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컵라면을 먹는데 컵라면을 그릇에 다 부어가지고 거기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드시는 거예요. 컵에 안 드시고 왜 그렇게 먹냐고 하니까 거기다가 부으면은 이제 음식물이 이렇게 묻으니까 재활용하기 어렵다고 그냥 그릇에 이렇게 덜어드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많이 있고 또 텀블러 사용도 참 좋다고 하니 우리 모두 재활용에 힘 써봅시다. 1400님 속보 소개팅에 마음에 안 들어도 세 번은 예의상 만나기법 국회 통과 저는 첫인상이 안 좋아서 항상 애프터에 실패해요. 세 번만 만나면 매력 발산할 수 있는데 점점점점 그런가요? 첫인상이 안 좋아서 애프터에 실패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뭐 근데 그 세 번 상대방이 싫은데 세 번을 억지로 만나면 그 상대방은 무슨 죄죠? 아 뭐 그치만 자신 있으시다는 거죠. 세 번 딱 하면은 너 내 매력에 넘어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 하시는 거니까 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하정선님 속보 순간이동장치 테스트 완료 우와 다음 달부터 보급 원하는 곳까지 10초면 이동 가능 와 이건 진짜 좀 혹하네요. 순간이동장치 한 번쯤은 다들 뭔가 상상해본 적 있잖아요. 집 앞에 마트 가기가 그렇게 귀찮은 날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귀차니즘이 조금 있어서 뭔가 이렇게 밖에 나가기까지 마음을 먹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순간이동장치 있으면 여행도 편하게 갈 수 있고 엄마 멀리 엄마 아빠 사시면은 이제 엄마 아빠를 뵈러 갈 수도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10초면 이동 가능 너무 좋네요. 7564님 속보 밤식방 밤식방에 밥만 파먹는 사람 벌금형 내려 이런 사람이 있나요? 밤식방에 그럼 밤만 사먹는 게 낫지 않나요? 그냥 알밤을 사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굳이 굳이 돈을 더 주고 밤식방을 사서 밤만 파먹는 거죠? 그럼 그 식방은 무슨 죄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훈님 속보 3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 한해서 유급으로 여름방학 한 달 결음방학 한 달 확정 이행하지 않을 시 회사 측에서 벌금 10억 아 그쵸 뭔가 이렇게 근무자들도 학생들처럼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이런 게 있으면은 뭔가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더 으쌰으쌰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실 것 같은지 이행하지 않으시 회사 측에서 벌금 10억 이라는 약간 이런 그 조건을 붙이셨네요. 저도 이런 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미연님 속보 남자도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은 약 먹으면 임신되는 건가요? 그럼 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출산 이잖아요. 지금 고령화가 막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누구라도 아이를 좀 숨풍숨풍 나아서 좀 그러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것은 난 여가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어야 나타나는 어떤 축복 같은 일인데 이거를 약을 먹어서 그렇게 되면 조금 너무 그 좀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참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아요. 박승진님 속보 직장인들 칼퇴법 국회 통과 칼퇴 안 하는 회사는 7일간 업무 정지 다들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는 게 많이 힘드신가 봐요. 뭔가 이렇게 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방학 혹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쉬게 해달라 칼퇴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일하기가 정말 너무 싫으신 거죠. 다들 그러니까 이게 일할 때 일한 만큼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참 찾기가 어렵죠. 저도 압니다. 정말 저도 직장인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즐겁게 일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노래 듣기 전에 또 퀴즈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 자 퀴즈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17년 설 특집 아이돌 스타 육상 양궁 리듬체조 에어로빅 선수권 대회에서 저 예인이가 리듬체조 경기에 출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선보인 리듬체조 종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줄 후프 공 곤봉 리본 중에 하나겠죠. 이참에 저의 풋풋한 모습 검색도 좀 해보시면서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리듬파워의 리듬파워 설날 설날 더잡 퀴즈 2017년 설 특집 방송에서 제가 선보인 리듬체조 종목을 마치는 문제였죠. 정답은 리본 이었습니다. 제가 007 본드걸로 연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 시절에 저의 무대를 가끔 봅니다. 정말 풋풋하거든요. 그럼 정답자 소개할게요. 3982님 박명숙님 0535님 3447님 0120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커피 도넛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푸른 용의 2024년에 보고싶은 뉴스 속보 헤드라인 문자 계속 소개해볼까요? 8692님 속보 배성재 나 혼자 산다 고정출연 확정 바빠진 배성재를 대신해서 밤 10시 정예인의 텐으로 바뀌어 우와 이런 일 일어날까요? 근데 성재 DJ님은 더 이상 혼자 살면 안됩니다.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되는 나이여가지고 제가 정예인의 텐 되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일단 성재 DJ님의 결혼을 더 응원합니다. 9616님 속보 배텐러 전원 커플이 되어 채팅창에 배텐러 하나도 없게 되어 배성재 혼자 채팅 치다 걸려 논란 아이고 그쵸 그러니까 자문자답인 거네요 이제 성재 DJ님이 이제 DJ도 하시면서 채팅도 치고 뭐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죠 1630님 속보 잊고 싶은 최악의 기억 지워주는 신약 개발됨 부작용도 없음 안 좋은 기억은 계속 더 생각나서 슬픈 것 같아요 그쵸 이 안 좋은 기억들이 정말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이런 안 좋은 기억들도 있기 때문에 즐거운 기억들이 즐겁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힘든 기억을 지워주는 약보다는 즐거운 기억을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약이 나오면은 뭔가 힘든 일을 더 빨리 좀 잊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8304님 속보 주식으로 투자금 절반 이상 손해본 사람들 대상으로 한 달에 100명씩 손해 금액 보상해줌 주식으로 날린 돈이 많아서 속이 쓰려요 그쵸 주식 조심해서 해야죠 그 저는 뭐 아예 이쪽을 뭐 하고 있지 않지만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이제 아침마다 장이 열린다고 하죠 그럼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떨어진 날에는 기분이 좀 안 좋아있고 좀 이렇게 주식이 오른 날에는 또 기분이 좋아져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나는 너무 이거에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아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식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5145님 속보 나르는 양탄자 드디어 발명 전세계 어디든 갈 수 있음 여권 필요 없음 충전은 털면 해결되는 걸로 어 약간 여기 앤드리 사는 세상 같아요 양탄자 근데 약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양탄자는 안전벨트도 없고 그냥 거기 양탄자에 저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전세계를 가는 건데 날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막 졸아서 떨어지기라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정말 사고죠 사고 네 근데 충전이 털면 해결되는 게 참 좋긴 하네요 뭔가 이렇게 전기충전이 아니라서 4424님 속보 정예인 아 유지혜와 논현 함께하기 위해 극적 합의 거실만 공유하기로 진짜 왜 이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네 비온다 비온다님 아 방금 아 죄송합니다 아 방금 그 지혜 언니랑 너무 그 거실 공유하는 그거가 너무 생각이 나서 지금 비온다님 그 닉네임을 제가 너무 성의 없이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비온다님 속보 술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는 술 개발 음 그럴 거면 술을 왜 먹죠 음료수를 마시지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거 아닌가요 저의 작은 소심발언입니다 6682님 속보 베텐 자주 들으면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 밝혀져 아우 근데 저는 정말 베텐을 하면서 좀 건강해진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베텐러분들을 만나야 하고 또 이게 라디오로 나가면 제 얼굴이 아니라 목소리로만 저를 들으실 텐데 이 목소리가 너무 좀 안 좋으면 들으시는 분들이 좀 좋지 않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목 관리를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네 정말 베텐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설 특집 문자 소개 코너 문자 보내면 선물 드려용 함께 했고요 여러분의 소망이 담긴 용의 해 가상 뉴스 헤드라인을 소개해봤는데요 이 중에 제 마음에 들었던 최고의 문자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아 근데 정말 다 너무 재밌는 속보들이어서 근데 이제 하나를 뽑자면 제가 그냥 쓱 하고 넘어간 속보가 하나 있어요 어디 갔지 자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7564님 속보 러블리즈 정예인 혼혈이라고 밝혀져 사람 반 천사 반 사실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드립니다 아 저는 정말 천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천사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그 10만원권 맛있는 거 사 드시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된 모든 문자에는 커피 도넛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당첨자분들은 베텐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와서 다시 한번 당첨 여부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정예인과 함께한 옹텐 오늘 마지막 생방송까지 마쳤습니다 아 진짜 저번에 베텐 스페셜 DJ 했을 때랑 또 느낌이 새로웠던 것 같아요 더 많은 게스트분들을 만났고 생방을 더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에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 앵텐을 많은 분들이 제가 댓글 이런 거를 또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좋아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앞으로 또 좋은 기회로 이렇게 또 DJ로서 만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앵텐은 주말까지 쭉 함께하니까요 주말 방송도 챙겨들어주시고요 남은 설 연휴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끝곡은 러블리즈 지금 우리입니다 여러분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